자, 어헌은 인문학이다는 책을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는 야심가. 고대 로마의 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하얀 토가를 입은 후보자들은 흰옷이죠. 말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의증과 같은 공직선거법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후별 방문도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라티로로 암비티오라고 한다. 영어로는 앰비셔션, 야망, 야심. 큰 뜻은 여기서 유래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돌아다니는 사람을 야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앰비션의 형용사는 앰비셔스다. 보이스비 앰비셔스는 사뽀로 동학교 현 후카이도 대학의 초대 의검이었던 클라크,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과 헤어질 때 했다는 유명한 말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오만한 느낌이 들지만 실로 그 뒤로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or grandisement라는 말이 이어진다.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기적인 권력을 중대해야 할 수 위해서도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클라크 박사의 참뜻이 잘 느껴진다.